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오늘은 바로 메가나이트를 카운트하는 세 가지 방법과 실전 플레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가나이트 카운트 방법과 실전 플레이 Let's go! 여기로 어그로 꺼준 다음에 박쥐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 박쥐가 열일을 하겠죠. 이런식으로 사엘릭스로 막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너무나 쉬운 페카 우리 진영을 땡겨와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페카로 이렇게 상대를 정리하면서 하면은 세번째는 임페로노 타워 놔주기만 하면 대시대미지 한번 맞고 자 우리 메가나이트를 쓰네 우리 메가나이트 장인 이름이 뭔가요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나이트는 세가지 방법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임페르노 타워, 얼음골렘, 그리고 박쥐, 그 다음에 페카 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얼음골렘을 준비해주세요 1버프, 1버프 내줄게 자 일단은 방법은 자 요거는 이제 박쥐 해볼까요? 짠, 여기까지, 딱화! 어 뭐야,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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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데? 바쁘건 빠른데,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얼음골렘을 오른쪽에 살짝 하나 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맞춰주는게 필요해요 아무리 메가나이트도 필요하지만 바로 꺼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1버프까지 갈게요 1버프까지 갈게요 1버프까지 꺼내려나요? 자, 그럼 반대쪽은 포브라이드 하나만 찍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서로 간곡에 있는 상태 그렇죠 자, 1버프까지 한번 꺼내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팍팍 본인의 모든 것을 기행시키는 그것은 애매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여기서 팍 한번 뜨고 삐롱 괜찮아요 일단 팍팍을 꺼냈다가 또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이제 팍팍이 있는거에요 자, 3버프까지 1버프까지 1버프까지 2버프까지 그러나 1버프까지 1버프까지 5 == 종독이긴 할까 자 이거 자건 자건 광고 메가나이트의 자 가자 자 이거 메가나이트가 막을 수 있어요 그 헛 아 하늘을 못 쳤네요 아 굉장히 아쉬운데 일단 인포론타워 하겠습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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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고 들어야겠죠 광고 들어야죠 광고 들어야지 광고 들어야지 광고 들어야지 광고 들어야지 광고 들어야지 자 헛 감정지직 어 뭐야 1 뭔데 잠깐만 어허 어 에너지 1 띠용 더 좋은 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edi 요 dizendo 요 요 요 요 요